경북 축산기술연구소는 청색계란 생산기술과 한우초음파 육질분석시스템 등 특허기술 두 건을 관련 업체 이전해 실용화에 들어갔습니다. 기술 이전 업체는 닭 6만 마리를 사육하는 전문 양계 농가로 백화점 등에 청색계란을 납품하는 푸른들 농장, 축산농가 종합컨설팅 전문 업체인 제이아이 코퍼레이션 등 두 곳입니다. 청색계란 생산기술은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은 청색의 기능성 계란을 생산하는 기술이고 초음파 육질분석시스템은 초음파를 이용해 한우의 근내 지방도를 자동으로 판정해주는 기술로 등급출현률 향상, 출하시기 조절을 통해 소득증대가 기대됩니다.